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건설이 마수거리 수주에 성공하며 포스코 ENC와 함께 올해 도시정비사업 양강체제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대형 건설사들도 당남, 여의도, 한남 등 주요 사업지에서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사활을 걸 것으로 전망됩니다. 송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년 연속 도시정비사업 수주 1위에 올랐던 현대건설이 6,700억 원대 마수거리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현대건설은 독주를 이어가는 포스코 ENC와 함께 올해 도시정비사업 양강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건설은 11일 성남 중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현대건설은 6,782억 원 규모 사업에 단독 입찰하며 수주에 성공했는데요. 현대건설은 중위구역 수주를 시작으로 여의도 한양아파트, 송파 가락 3익 맨션, 신반포 2차 등 주요 재건축 사업과 한남 4구역 재개발 등에서 성과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하반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위해 지난해 도시정비영업실사나 TFT를 창설하는 등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건설의 올해 마수거리 수주는 전년에 비해 늦은 편입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월 초부터 3,400억 원 규모의 일산 강선마을 14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마수거리 수주한 바 있습니다. 최근 건설사들의 마수거리 수주가 늦는 것은 부동산 PF,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건설 경기 위축이 심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지난해 현대건설을 바짝 추격했던 포스코 ENC는 연초부터 빠른 수주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ENC는 1조 3,200억 원대의 부산 촉진 2-1 재개발을 비롯해 올해만 2조 3천억 원대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포스코 ENC는 최고 성과를 냈던 지난해 기록한 4조 6천억 원 수주액을 어렵지 않게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세종 공동캠퍼스 공사비를 둘러싸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공사 대보건설 간 갈등이 격하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행복도시 4-2 생활권 공동캠퍼스 건설공사 1809 근로자 70여 명은 세종시청 정문 앞에서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시위를 열었습니다. 앞서 LH와 대보건설은 2022년 7월 세종 공동캠퍼스 대학 입주공간 공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발조처는 3월 개교를 원하는 대학의 학사 일정을 고려해 시공사의 9개동 가운데 4개동의 공기를 6개월 앞당겨 부분조기 중공을 요청했습니다. 대보건설은 요청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가 공사비를 투입해 공사를 진행해 왔으나 레미콘 공급 차질,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며 LH 측의 공사비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공사비 산정체계와 입 낙찰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감액 중심의 낙찰 제도 운용을 막고 시동 단계에서 공사비 인상에 대한 적정한 지급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 아파트 재건축 공사비가 3.3제곱미터당 천만 원에 이르는 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 개포안신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올리며 3.3제곱미터당 920만 원 수준의 공사비를 제시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삼한가라가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도 최근 공사비를 3.3제곱미터당 805만 원 수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공사비가 이렇게 높아지자 이른바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했던 조합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개포주공 6, 7단지와 반포주공 1, 2, 4주구는 49층 재건축안 추진에서 35층 재건축 추진 원안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높아진 분담금 부담 때문입니다. 치손륜 공사비로 인해 공공부문 공사 현장이 중단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지난 5일 세종시 집현동 행복도시 4-2 생활권 공동캠퍼스 건설공사 1809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공공부문 공사의 경우 정부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방침이어서 해법을 어렵지 않게 찾을 전망입니다. 다만 민간 부부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 분위기 등 다양한 원인이 겹쳤기에 현재로서는 뾰족한 해법이 없어 보입니다. 올초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 등의 영향으로 서울에서 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이 소폭 상승했지만 매물이 쌓이는 등 추경 매수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양새입니다. 부동산 정보광장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신고된 2월 아파트 거래 1,653건 중 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는 전체의 57.7% 총 95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월 대비 2.6% 늘어난 수치이며 3월의 경우 초반부이긴 하지만 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전체의 70%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다만 증가된 비율이 크지 않고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가능액이 줄기 전에 집을 매수하려는 수요 증가가 아파트 거래량 통계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10일 기준 8만 209건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8만 건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향후 주택 거래 시장은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한 대출한도 감소,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등 복합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달 말 GTX-A 노선 개통을 앞두고 동탄역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오는 등 일대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면적 102제곱미터가 역대 최고가인 22억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해당 단지는 지난해 9월 동일 면적이 21억 원에 거래됐는데 5개월 만에 1억 원이 올랐습니다. GTX 교통호재로 화성, 평택 등 경기 남부지역에서도 미분양을 털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두리에 따르면 지난달 화성시 미분양은 32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27가구가 줄었습니다. 지난해 10월 공급된 동탄신도시 금강 펜테리움 7차 센트럴파크는 최근 완판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장이 침체한 상황인데다 총선 이후에 변수도 잔존하기 때문에 GTX 호재만을 조차 매수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황을 살펴보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송정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이번 주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했습니다.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국 기준 16주 연속, 서울의 경우 15주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의 경우 일부 입지단지들의 상승세에 힘입어 보합세에 가깝게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다만 경기와 지방의 매매가 하락폭은 예전과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신세가 특례대출의 시행과 이사철 전세 수요 증가에 따라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05% 하락했습니다.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2% 올랐습니다. 통계 공표 지역 전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한 지역은 26곳에서 32곳으로 늘었습니다. 하락 지역은 141곳에서 140곳으로 한 곳 줄었습니다. 지역별로 자세한 수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3월 2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마이너스 0.05%로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유지됐습니다.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마이너스 0.05%, 마이너스 0.01%의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5대 광역시는 마이너스 0.08%, 세종은 마이너스 0.29% 매매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3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매도 매수인 간 희망가격 차이로 거래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주 여건에 따른 지역 단지별 상승, 하락,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의 금매물 위주 거래 영향으로 하락세는 지속됐습니다. 서울 강북 지역 14개구는 전주 대비 0.02% 하락했습니다. 광진구는 구이, 자양동 주요단지 위주로 0.02%, 마포구는 창전, 신공덕동 위주로 0.01% 상승하며 상승전환했습니다. 반면 강북구는 수유, 우이동 위주로 0.06%, 노원구는 상계, 공릉동 구축 위주로 0.04% 하락했습니다. 강남 11개구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보다 0.01% 떨어졌습니다. 송파구는 잠실, 방이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2000주 대비 0.03% 올랐습니다. 송파구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는 한 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작구도, 흑석, 본동, 준신축 위주로 0.03% 오르며 상승전환했습니다. 하지만 구로구는 구로 오류동 위주로 0.07%, 관악구는 봉천, 신림동 중대형 규모 위주로 0.05% 떨어졌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주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떨어졌는데요. 지난주 하락폭인 0.03%보다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중구는 혼조세를 보이며 운서, 중산동 위주로 0.16% 올랐습니다. 지난주 인천 중구 아파트 매매가 하락폭이 마이너스 0.07%인 것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상승전환했습니다. 반면 미추홀구는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도화, 용현동 위주로 0.08%, 계양구는 효성, 작전동 위주로 0.05%, 서구는 금매물 위주 거래가 발생하면서 청라와 가정동 등에서 0.02% 하락했습니다. 하락폭을 줄인 서울과 인천에 비해 경기도는 하락세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3월 2주차 경기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7%로 3월 1주차 하락폭인 0.06%보다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여주시와 성남 수정구, 용인 처인구는 전주 대비 매매가가 올랐습니다. 여주시는 지역 내 교통호재가 있는 가운데 정주 여건이 양호한 홍문, 혀남동 위주로 전주 대비 0.09% 상승했습니다. 성남 수정구는 고등, 수진동 위주로 0.06%, 용인 처인구는 개발 기대감을 보이면서 0.04% 올랐습니다. 반면 안양 만안구는 안양과 석수동 위주로 0.17%, 광명시는 광명 하안동 위주로 0.16%, 안양 동안구는 평촌 비산동 위주로 0.15%, 의정부시는 밀락지구와 의정부, 용현동 위주로 0.14% 하락했습니다. 지방아파트 매매가 하락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의 경우 3월 1주차 하락폭인 마이너스 0.14%보다 0.15%나 벌어진 마이너스 0.29%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5대광역시 전체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08% 떨어진 가운데 대구는 0.17%, 부산은 0.08% 떨어졌습니다. 세종은 신규 입주 물량 영향과 매물 적채 탓에 나성과 반곡동 위주로 전주보다 0.29% 하락했습니다. 8개도 중에서는 강원이 여전히 유일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이 보합전환했습니다. 강원은 춘천, 동해, 태백, 삼척, 원주시에서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매매가와 달리 전국아파트 전세가격 강세는 여전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8%에 오르면서 작년 5월 이후 43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기록 중입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봄철 이사 수요 상승과 지난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신세가 특례대출 영향과 또 매매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매매거래 감소 등으로 전세시장은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 14개구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보다 0.10% 올랐습니다. 성동구는 행당동, 금호동 일가 대단지 위주로 0.16% 노원구는 중개, 월계동 구축 소형 규모로 0.16% 은평구는 녹번, 불광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0.15% 서대문구는 홍은, 북가좌동 위주로 0.14% 상승했습니다. 서울 강북 11개구 전세가격은 지난주보다 0.06% 상승했습니다. 구로구는 고척 구로동 위주로 0.12% 금천구는 시흥, 독산동 신축 소형 규모 위주로 0.10% 강서구는 내발산, 염창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0.09% 양천구는 목동과 신월동 위주로 0.08% 올랐습니다. 인천아파트 전세가격도 전주 대비 0.13% 상승했습니다. 부평구는 일신, 부평동 위주로 0.17% 연수구는 송도, 청학동 주요 단지 위주로 0.16% 미추울구는 관교, 용현동, 정주역권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0.15% 남동구는 남촌, 간석동 위주로 0.14% 서구는 심곡, 연희동 위주로 0.13% 상승했습니다. 3월 둘째 주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줄어든 0.04%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하남과 파주, 과천은 전주 대비 전세가격이 떨어졌는데요. 먼저 하남은 창우, 풍산동 위주로 0.26% 파주시는 검산, 다율동 위주로 0.15% 과천시는 가련, 부림동 위주로 0.11% 하락했습니다. 반면 성남중앙구는 은행, 금광동 위주로 0.22% 수원 영통구는 원촌, 하동 위주로 0.21% 부천 오정구는 여월, 오정동 주요단지 위주로 0.20%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방은 전세가격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5대 광역시 0.03%, 세종 0.19%, 8개도는 0.02% 각각 전세가격이 지난주보다 떨어졌습니다. 5대 광역시 중 대구는 0.13%, 부산은 0.02% 전주 대비 떨어졌습니다. 8개도 중에서는 전라북도와 강원도만이 전세가격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고금리 노인의 부동산 시장에서 금융 부문 잠재 리스크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국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주택 매매 가격도 지난해 12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릴 요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과 신규주택 공급 감소 등으로 인해 일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을 점치기도 합니다. 다만 한은은 가계 자금주달이 주로 부동산 담보를 통해 이뤄진다며 향후 주택가격 하락은 상환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주담대 차주의 신용 위험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저희와 함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청약 일정들 확인해 보시죠. 송정은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청약 시장에서 좀 분위기 변화 감지된 게 있을까요? 네, 지난번 방송 때 3월은 분양 성수기지만 올해는 예년과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개편으로 인해 분양 시장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청약홈 개편은 3월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진행됩니다. 실제로도 3월 말까지는 실제 분양 일정에 들어가는 단지보다는 당첨 및 계약 일정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월 말 모집 공고 후 4월 분양 예정인 지방의 두 개 단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 기장군 일광읍에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일광 노르웨이 숲 오션 포레인데요. 유진 이엔 씨가 시공하는 이 단지는 부산 기장군 일광읍 2,000리 720단지 2번지 1원에 들어섭니다. 단지 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11개동에 부대 복리시설이 들어가고요. 총 가구 수는 1,294가구로 대단지입니다. 모두 일반 분양 대상입니다. 주차대 수는 1,962대로 3대당 1.5대입니다. 동해선 일광역 역세권 단지입니다. 단지 가까이에 부산 도시철도 4호선 연장선인 기장선도 추진되고 있어서 향후 더블 역세권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광 해수욕정이 인접해 바다 조망이 가능하며 단지 주변으로는 일광산, 일광 이천 생태공원, 삼성 숲공원 등 녹지도 풍부합니다. 단지 내 약 1만여 평의 조경 면적과 1,300여 평의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되는 리조트형 하이엔드급 아파트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또 삼성물산이 설계한 에버랜드 테마를 적용한 사파리 월드, 캐리비안 베이 등 특화 놀이터도 있어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의 관심도 높은 편입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라운지 존, 패밀리 존, 스포츠 존, 스터디 존 등 4가지 테마로 구성됩니다. 3월 말에 해당 단지에 대한 자세한 분양 일정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하겠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7년 3월입니다. 아직 자세한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3월 말에 일정이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단지는 어딘가요? 네, 다음은 광주광역시에 들어서는 삼천강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 소개해드립니다. GS건설과 한화건설 부문이 공동 시공하는 우남자이포레나 퍼스티체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우남동 252번지 1원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우남 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HDC 현대산업개발을 주관사로 GS건설과 한화건설 부문이 컨소시엄을 이뤄 시공하던 단지인데요. 2022년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계기로 현산이 시공사에서 빠지고 주관사도 GS건설로 넘어가면서 현재 단지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총 3,214가구의 대단지입니다. 이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1,192가구가 일반 분양 대상입니다. 단지 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37개 동이고요. 주차대수는 4,332대로 3대당 1.33대입니다. 전용 면적별로는 59제곱미터A가 313가구 59제곱미터B가 45가구 75제곱미터A 210가구 75제곱미터B 40가구 75제곱미터C 10가구 84제곱미터A가 90가구 84제곱미터B가 260가구 84제곱미터C 244가구 등 모두 중소형으로 구성됐습니다. 청약 문턱이 다소 좀 낮습니다. 이 단지는 광주광역시 및 전남 거두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면적 지역별 예치기준 금액인 광주광역시 250만원 전남 200만원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유주택자와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재당첨 제한도 없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6개월입니다. 단지 주요 인프라 중 교통 입지를 보면 단지 가까이에 호남고속도로로 직결되는 서광주IC를 비롯해 국도 1호선 등과 인접했습니다. 제2순환로, 하서로, 서강로 등을 통한 광주 전 지역으로의 이동도 수월합니다. 교육시설로는 단지 바로 앞에 경양초와 운함중이 있고요. 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등도 인접했습니다. 운함 도서관이 단지와 가깝고 운함동 학원가 이용도 용이합니다. 단지 전면으로 생활상권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이마트 광주점, 신세계백화점,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운함한국병원, 광주현대병원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단지 동쪽에는 중외공원, 서쪽에는 운함산과 영산강, 북쪽에는 매곡산과 운함재 등 자연환경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단지 인근에 광주첨단 2지구와 본촌일반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도 있어서 직주 근접 여건도 뛰어난 편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던 일광 노르웨이 숲 오션포레와 마찬가지로 자세한 분양일정 공고는 이번 달 말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4월입니다. 청약 문턱이 다소 낮다라는 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유주택자는 물론이고요. 세대원도 청약을 할 수 있고요. 재당첨 제한도 없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요. 이번 주도 당첨 발표 예정인 아파트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 청약 당첨자 발표를 하는 단지 중에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1원에 들어서는 리모델링 아파트 그리고 인천 송도에 총 5개 단지로 공급되는 대규모 단지가 가장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더샵 둔촌포레입니다. 이 단지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다. 이런 평가까지 받았던 올림픽파크포레온 즉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죠. 이 단지에서 1km가량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둔촌 현대 1차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이 단지는 강동구 둔촌동 30-4번지 외 1필지에 공급됩니다. 포스코 ENC가 시공을 합니다.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1에서 14층 8개 동 총 572가구이며 이 중 일반 분양이 74가구, 특별 공급이 27가구 물량입니다. 주차대 수는 703대입니다. 사실 리모델링을 통한 정비 사업은 최근 다소 인기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리모델링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비해 강점을 갖는 것은 사업 추진 속도인데 정부가 올 초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하죠. 이런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상대적으로 리모델링 인기가 시들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수의 단지들은 분담금 부담이 큰 재건축 대신에 리모델링을 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더샵 둔촌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샵 둔촌포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등 인근 신축단지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84제곱미터 입주권이 지난해 말 18억 원 후반대에 거래가 됐었는데요. 더샵 둔촌포는 84제곱미터 비가 13억 원 후반, 112제곱미터가 16억 원 후반대입니다. 12일 1순위 청약을 진행했는데 4,374명이 몰리면서 평균 93.06대 1로 마감했습니다. 최고 경쟁률은 84제곱미터 비에서 155.33대 1을 기록했습니다. 교통요건이 우수한 편입니다. 9호선 중앙보훈병원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 2028년 예정인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과 GTX-D 예정 노선인 가칭 강동역도 신설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지 바로 앞에 둔촌중을 비롯해 도보거리에 설린초, 둔촌고 등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고 배지고등학교, 한영외국어고등학교 등도 가깝습니다. 또 중앙보훈병원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롯데시네마, 강동성심병원 등도 인접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3월 20일입니다. 이후 4월 1일부터 3일간 정당계약이 진행됩니다. 입주 예정일은 올해 11월입니다. 한동안 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던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인근단지라고 합니다. 인근 신축단지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주목을 받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3월 20일 당첨자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단지 어디인가요? 이어서 소개해드리는 단지는 인천 송도에 총 5개 단지로 공급되는 송도자의 풍경체 그라노블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551-1에서 554번지 일대에 총 2728가구 규모로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GS건설을 비롯해서 제1건설, 성도건설산업, 원광건설이 시공을 맡았습니다. 각 단지별로 규모가 상이합니다. 먼저 1단지는 지하 1층에서 지상 29층 469가구, 2단지는 지하 1층에서 지상 29층 548가구, 3단지가 지하 2층에서 지상 45층 597가구, 4단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47층 504가구, 5단지가 지하 2층에서 지상 45층 610가구 등입니다. 송도의 경우 벌써 첫 아파트가 공급된 지 20년이 넘었고 마지막 아파트 분양도 2년가량 됐는데요. 송도에 내 집 마련을 하거나 갈아타기를 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분양시장 침체에도 특별공급을 제외한 5개 단지 2,506가구 모집에 총 4,040명의 청약자가 청약통장을 던졌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현재까지 총 56개 단지가 분양이 되는데 4,000명 이상 청약자가 몰린 곳은 서울 서초동 메이플자이를 비롯해 이 단지까지 10개뿐입니다. 1순위 청약자 4,040명 중 2,916명이 인천거주 청약자였습니다. 이는 전체 1순위 청약자의 72%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송도로 이전하려는 수요들이 상당수 몰렸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422만원입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면 7억 3,500만원에서 8억 8,500만원 사이인데요. 인근의 2023년 10월에 입주를 시작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84제곱미터 매매가가 7억 중후반대에 형성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분양가 경쟁력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3월 20일에 1단지와 2단지 당첨자 발표를 진행하고요. 21일에 3,4,5단지 발표가 있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1단지와 2단지가 2027년 6월 1일, 3,4,5단지는 2028년 4월 1일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청약 일정 살펴봤습니다. 청약 캘린더 송정은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동산세원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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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